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여친, 쓴이 데리고 왔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쓴이 데리고 왔는데 일단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잘 탈출한건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목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남친, 버렸습니다. 원제 1년반의 연애를 속여온 남친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요. 아무래도 그래도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며 요약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일단 저희 두 사람 나이는 동갑이구요. 연애기간은 1년반. 남친은 평소 거의 모든걸 저한테 다 맞춰줬구요. 참고로 이 두 사람은 대학생 같아요. 또 제가 하는 말에 안된다는 대답을 진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해심 많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죠. 이거는 제 개인 뇌피셜이 아니고 저희 엄마가 한번 봤는데 그런 엄마도 인정할 정도로 겉으로 보면 정말 바르고 착해요. 그랬는데 최근 남친의 카톡 내용 볼일을 생겼구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만났던 지난 1년반 동안 저한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걸 완전히 다 알게 됐습니다. 최대한 짧게 정리할게요. 피곤하다며 일찍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PC방을 가거나 당구를 쳤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또 졸리다며 낮잠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게임을 했고 중간에 연락해도 자는 척한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자기 친구들끼리 톡 주고받은 걸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야! 나 모른 척겠다! 한 번은 제가 너무나 큰 일을 겪었고 되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저에게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자기 외갓집 친척들과 여행을 간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뒤에 실제로는 지 친구들과 여수로 2박 3일 여행을 갔어요. 제가 평소 지속적으로 여수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부탁은 한 번도 안 들어줬지만 친구한테 공짜 리조트 이용권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간거죠. 참고로 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박 3일 내내 가짜 일정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차로 어른들 모시고 카페에 가는 중이야. 막내인 내가 고기를 구워야겠지. 그리고 선물 건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 우리 외할머니 펜션이다. 다음에 우리끼리 놀러 오자고 등등등 거짓말을 진짜 하루 종일 계속했어요. 그리고 5월 5일 쉬는 날이잖아. 어린이날에 대학 강의와 과외가 있다며 또 거짓말을 했고 바로 친구들 만나서 당구치고 게임하고 놀고 뭐 언제나 게임, 운동, 여행, 여자 문제가 없는 건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전부 다 거짓말,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연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 지금 버스 탔다. 과외 가는 중이야. 도서관에서 수업 듣는 중. 아씨 과외생이 시간을 좀 미루자고 해서 나 혼자 기다리고 있어 등등등 장소, 시간 등등 너무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 저를 만나지 않는 날 그런 요일에는 그냥 무조건 100% 거짓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잔다 하고 PC방 가고 공강시간에 공부한다 하고 또 PC방 가고 이게 그냥 하루 루틴이에요. 정말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쓰기엔 제가 힘들어서 그냥 줄여요. 그냥 이게 수백 개 된다 보시면 돼요. 정말 같지 않지만 이 인간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던 날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전남친들 모두가 담배도 안하고 술도 안하고 게임을 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자기도 게임을 안 좋아하는 척 연기를 한 거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엄청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공부 이외에 본인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전부 저한테 쓰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로 사랑받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 1년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보니까 허락을 구하지도 못했고 뭐 나중이라도 말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저한테 쓰고 남는 자는 시간, 공강시간 등등등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은밀하고 조용히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것 뿐이랍니다. 솔직히 이 남자 외모가 좋은 편도 아니고 카톡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들킨 거지만 어쨌든 여자 문제가 없다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해 보여요. 그래도 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확실한 거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기만한 거 이거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특히 제가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제 마음은 너무 더 아프고 아니 그냥 모든 신뢰가 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막 싹싹 빌면서 야 그럼 지금 당장 위치 추적 어플도 깔고 게임 계정 같은 거 다 지울게 그리고 너 몰래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 두 분 다 신은 없을 거야. 또 친구들을 단톡에다가 나 지금까지 여친을 속했기 때문에 그 벌로 앞으로 너희들과 놀 수가 없다. 이거를 제가 보는 앞에서 보내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하지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 모든 순간을 의심하게 될 텐데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나 숨 막히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히 끝내고 헤어지자.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았다면서 새로운 남자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제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봐달라며 울고불고 지금 난리 치고 있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단순히 게임 친구 운동이 하고 싶어 몇 번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저도 그래요. 뭐 기분 나쁘지만 용서를 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수백 번 아예 루틴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해온 거라 사람이 정말 막 소름끼치고 미치겠어요. 여자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것은 너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 날마다 친구랑 카톡 또 연락한 내용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건 확인했어요. 여하튼 이런 저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 지금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꼭 도와주세요. 복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도 여자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할까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일단 이건 병이라서 절대 못 고쳐요. 놀러 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PC방을 간 것도 문제가 아니야. 지금 쓴이가 왜 충격을 받았고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그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 이게 문제야. 앞으로 거짓말 절대로 안 하겠다. 너를 속이지 않겠다. 그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 친구들 안 만나고 여행 안 갈게.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이거 보면 느낌 안 와요? 그냥 생각하는 논리 회로 자체가 미친 사이코라고. 쓴이한테 헌신적인 남친 코스프레를 했던 거고 지는 그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는데 이제 못하게 됐잖아? 그래서 여친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는 불쌍한 남친으로 역할 변경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게 사이코야. 뭐하는 거야. 당장 버려요. 아주 예리하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저 다시 저거 진짜 악랄한 놈이야. 완전 소시오 사이코야. 헤어져요. 2번 내 장담하는데 만약 네가 여기서 봐주고 또 만난다면 그럼 저 남자의 거짓말은 더더욱 치밀하게 진화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못 만난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못 만난다 이래놓고 뒤에서 아이씨 걸렸어. 아 개피곤하네. 이 지랄할지. 누가 알겠어요. 알게 뭐야. 3번. 3번 어머나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얼른 도망쳐라. 그렇게 여행부영 하다가 기회 한 번 더 준답시고 또 만나면 네 인생 진짜 조진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얼른 튀어. 뭔 고민이야. 4번. 뭐 노력을 하겠다고? 뭐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걸까? 그래요. 더 철저하게 속이는 노력을 하겠지. 사람 안 변하거든. 5번. 내 전남친이 딱 저랬는데 그래도 바람은 아니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짓말한 걸 들켜가지고 헤어지자 했더니 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데 좀 참아주면 안 돼? 어?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며 오히려 지가 큰소리 가스라이팅 시전하다가 이것도 안 통하니까 결국 폭력까지 쓰려고 하더라고. 경찰인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쓰니도 부디 정신 차리고 얼른 안전이벌이나 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야. 말만 번지르르르 하고 약속 되게 잘하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6번. 어플 깔고 맹세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쓰니 본인도 잘 알면서 그 미련 때문에 안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명심하세요. 인간 본성 절대 쉽게 안 변합니다. 지금은 빌고 있지만 용서해 주잖아. 그럼 더 철저히 숨길 거라고. 으흠 7번.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 아니 더 속고 더 많이 당해도 정신 못 차릴 거라고 봐. 지팔지꾼이라는 말 너도 알지? 그래 딱 너다 너. 어? 너라고. 지금까지 100%를 믿어왔는데 그거 전부 다 결국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속았으면서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바로 네가 남의사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거지. 그리 속아놓고 여자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헐. 그래 계속 만나라. 그리고 1년 뒤에 여자 문제로 또 한 번 글 싸봐. 얼굴 못생긴 놈들이 바람 더 많이 피워. 지금 봐봐라. 너도 못생긴 이 남친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거 같냐?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자신을 해? 그리고 폰 두 개 세 개 쓰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턱 좀 보여줬다고 바람은 절대 아니에요라고 믿고 있는 너. 솔직히 지능도 좀 그래 보여. 여튼 그래. 잘 가라 이 남의사야. 8번. 와 뭐야 이거 미친 디테일 덜덜덜 무섭네. 나 너무 무섭다.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까? 어? 진짜 무섭다고. 뭐 하는 거야? 도망이나 가요. 어서 제발. 딱 봐도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미친 인간이구만. 아니야 취소. 아니 아니. 계속 사귀다가 꼭 결혼까지 하세요. 그래야 뭐 다른 일이라든 인생이라도 구하지 않겠어요? 히어로 탄생이네. 화이팅. 끌 끌 끌 끌. 10번. 야이씨. 내 전남친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쌍욕해버렸네. 니마. 저거 절대 진짜 죽어도 못 고쳐요. 저 정도 레벨이면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오늘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짜장면도 100% 구라다. 아니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할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것까지 싹 다 구라야. 아 이거 또 누구 생각나는데 이거. 11번. 아니 무슨 신뢰가 있어서 그런 남자를 계속 만나니 많이 고민을 해요? 뭐 그 새끼도 아이엠 신뢰야? 와따 진짜 간도 크다. 아니 쓴이는 소름 안 돋나? 그 긴 시간에 숨 쉬듯 거짓말하고 거기다 시간별로 소설까지 써가지고 보내는 저 치위랑까지. 헐 이거 병이다 병. 저놈이랑 같이 지내다가는 없던 의심병 망상 부정망상 생기면서 쓴이도 같이 정신과에 가게 되는 거야. 아니 너만 가게 되는 거야. 그 거짓부렁 눈물에 속지 말고 행동을 믿어 행동을. 다시 말하지만 저거 죽어도 못 고친다. 여기서 첨언을 좀 하자면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행동보다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 후기. 그 새끼랑 완벽하게 헤어졌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후기 깔끔해. 마음에 들어. 이게 좀 뒤에 올라온 후기라서 이후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헤어진 거길 바랍니다. 이게 저게 습관이거든. 습관이고. 상대방을 속여서 큰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사기적인 마인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잠깐 거짓말 한 번 하면 모든 상황이 편해지니까 그거를 마치 뭐라고 하죠? 쓰는 거지. 살짝 속이면 다 편해지는데 내가 쥐를 속이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자기가 합리화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런데 저렇게 자기가 편해지고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겁니다.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될 인간이에요. 이게 분명히 발전합니다. 지금은 상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게 발전하게 되면 자기 자존심,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허세를 부리게 되죠. 그때부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어. 우리 엄마, 아빠가 10억 주신대. 집 걱정 안 해도 돼. 이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없어. 그리 된다니까요. 거짓말이 그렇게 커지는 거야. 아무튼 진짜 도망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